그 다진 마늘을 좀 많이 넣어.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 이건 뭐야 생강이야? 생강이요. 생강도 좀 필요해가지고. 나머지 아이스크림도 먹어. 저렇게 드시고 아이스크림 또 드셔. 간장은 안 넣어 진간장? 간장은 안 넣어 진간장? 넣었어요. 다 들어갔어요. 의외로. 여기 그 냄대 잡으려면 맛술 같은 거 맛술을 해서 이렇게 날리면 비인내도 없어지고. 되게 참견하셔 맛을 아시니까. 네. 넣고 했어? 네. 어우야 후추를. 어우야 후추를. 살 빠지는 거잖아요. 너 지금 쏟았지 솔직히? 아니에요. 후추는? 살 안 찝니다. 내가 그럼 후추를 그렇게 안 먹어서 이렇게 됐나? 형님 근데 좀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늘이 져가지고. 불안하지 옆에 계시니까. 구형을 좀 하려고. 아 그래요?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아니 저 아고는 안 익히는 거야 그냥 놔둬잖아. 익혔잖아 방금. 아니 잘 소리 안 한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위아래를 섞어줘야지. 여기 보면 얘네들도 다 익어 있어요. 이렇게. 형님 좀 계세요. 알았어 알았어. 안 계실까. 그늘지니까 좀 앉아주세요. 요리에만 좀 집중하면 안 될까요? 매운 거 안 좋아하시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고추물 이렇게 옆으로 얇게. 우리끼리인데 뭐. 형 어차피 형님 입이 크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이즈에 맞게. 내 사이즈에? 네. 와 미더더까지. 이야 미더더까지. 콩나물. 이거는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이야. 이거였네. 맛있겠다. 잘했네. 잘하네. 색깔은 그럴듯이 없다는데. 우와. 미쳤다. 미쳤다. 이거 쓸데없는 거 자꾸 푸지 말고. 그거 위주로. 아구찜이잖아. 아구찜이니까 아구를. 아구 위주로. 멋있다 내가. 끝이야? 끝이야? 1인 1접시요. 1인 1접시요. 1인 1접시요. 1인 1접시요. 1인 1접시요. 대박. 1인 1접시요. 1인 1접시요. 1인 1접시요. 1인 1접시요. 1인 1접시요. 오. 저거 쓸데없다. 우와. 아우. 저거는. 깨도 뭐 살 안 찌는 거예요. 저거 뭐. 아우. 아우.